최근 박셀바이오는 임상시험을 조기 종료했습니다. VEXDC는 수지상세포 치료제입니다. VEXDC는 그동안 잠정적으로 중단 중이었고 이번에 공식적으로 조기 종료한 것입니다. 최근 박셀바이오가 임상 조기 종료를 공시하자 연이어 의혹 뉴스 기사가 나왔고 저도 어제 영상으로 제 생각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박셀바이오는 홈페이지에 일부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공지하였습니다. 홈페이지 공지사항은 시청자님들이 댓글로 알려주셔서 알게 되었습니다. 제 시청자님들은 신약 개발에 관심이 많다보니 HLB도 보유하고 동시에 박셀바이오도 보유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회사의 공지사항도 부지런히 공부하여 향후 어떻게 된 일인지 종합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HLB와 박셀바이오를 보면서 저는 한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악재와 호재가 혼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HLB는 유상증자하면서 프리 NDA를 진행했고 박셀바이오는 임상 종료하면서 임상 발표를 합니다. 악재와 호재가 동시에 공존하니 주가는 어디로 가야 할지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다만 호재가 좀 더 강력하여 HLB와 박셀바이오 모두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죠. 다발성 골수종은 골수에서 항체를 생산하는 백혈구의 한 종류인 형질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는 질환입니다. 림프종, 백혈구 그리고 다발성 골수종이 바로 3대 혈액암입니다. 일반적으로 혈액암은 전신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암, 간암 등의 고용암과 달리 원발 부위에 따라 이름을 붙이지 않고 기원이 되는 세포나 질병의 특성에 따라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고용암의 경우 위의 암이 생기면 위암, 간의 암이 생기면 간암입니다. 반면에 혈액암의 경우 백혈구에 문제가 생기면 백혈병, 뼈에 문제가 생기면 골수종입니다. 골수종은 본 매러입니다. 골수는 뼈 사이의 공간을 채우고 있는 부드러운 조직입니다. 대부분의 적혈구와 백혈구가 골수에서 만들어집니다. 골수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같은 혈액세포를 만들어 공급하는 조직입니다. 따라서 골수종은 혈액암인 것이죠. 골수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적색골수와 황색골수죠. 적색골수는 적혈구, 백혈구, 그리고 혈소판을 만들고 황색골수는 일부 백혈구를 만듭니다. 적색골수가 적혈구를 생산하기 때문에 붉은색을 띠죠. 이렇듯 골수는 뼈 안에 있는 부드러운 조직으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을 만듭니다. 다발성 골수종은 완치 가능한 병이 아닙니다. 박셀바이오도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다발성 골수종은 현재까지 완치가 없는 암종이며 한 번 치료를 시작한 이후 계속해서 치료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인지 SD 이상의 반응을 보이면 치료 효과가 있는 거라 판단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기관은 올겐입니다. 이빨, 위, 장을 기관이라 부르죠. 그럼 리틀 올겐은 뭘까요? 올겐엘이라고 하는 세포 소기관을 말합니다. 미토콘드리아, 핵 등을 말합니다. 우리 몸 안에는 위, 장 같은 큰 기관도 있고 세포 안에는 미토콘드리아, 핵 같은 소기관도 있습니다. 골수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을 만듭니다. 현재 다발성 골수종은 완치가 없습니다. 올겐엘은 리틀 올겐이라는 뜻입니다. 짤막 영어인데 매스메틱스는 수학입니다. 그리고 알제브라는 수학의 한 브랜치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